Q. A.C.E. 안녕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거의 한 1년 반이 훨씬 넘었어요. 2년 가까이 됐는데, 이번에도 전교 5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이iere로 컴백해서 저희가 콘서트 투어 이름을 위윌로! 아이iere? 앗몬만? 아이iere 모두 같이 위윌로! 이렇게 콘서트를 준비했는데 아이윌로 컴백해서 저희가 콘서트 투어 이름을 위윌로 아이윌로 여러분 모두 같이 위윌로 이렇게 콘서트를 준비했는데 우리 팬분들은 너무 많이 기다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승현씨 어디서 열리죠? 8월 8일 9일 올림픽홀은 올림픽홀에서 이틀간 열린다고 합니다 아이윌로 앨범 정말 뜨거운 사랑 너무 감사했고요 이번에 또 위윌 작년 재작년 언제적 공연보다 더 재미있고 멋있는 콘서트를 만들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시고 양일 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올림픽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엘토였습니다